이번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저는 이제 2017년, 2018년도에 코인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이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4년도에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똑똑해져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식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게 그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벤처 캐피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불공평한데 왜 불공평하냐면 블록체인 이념 자체가 공평함함이 아닙니까? 공정, 팔중화, 그 다음에 뭔가 투명성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키워드로 돼서 이 시장이 커왔는데 이거랑 완전 반하는 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랐던 이 이념 자체를 잘 담은 코인이 뭐야? 링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이제 너무 좀 분위기가 침울해지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리뷰를 하면서 그래도 좀 전망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얘기, 시장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상반기는 선전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꼽자면 어떤 거를 좀 꼽아 보시겠습니까? 이번 상반기에는 사실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고 그래서 이 시장이 리테일 투자자들 시장이 아니라 기간 투자자 시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어떤 중순자로 끊어가지고 1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50%가 좀 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53% 정도. 4월 중순까지. 사실 53%가 단 6개월 만에 사실 된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았다. 그 반면에 비트코인보다 더 그러면 퍼포먼스가 좋았던 어떤 알트코인이 있냐. 디파이 관련된 어떤 웹3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웹3 시장 내에 알트코인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섹터가 사실 이번 상반기에는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밈코인이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동일 기간 동안 수익률을 좀 뽑아 보니까 이제 9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50% 갔는데 AI코인은 한 90% 정도 상승을 보였으니까 벤치마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둔 거죠. AI코인이. 그래서 굉장히 상반기에는 좀 주목할 만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뭐냐면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같은 동기간 동안 500% 올랐어요. 섹터가요? 네. 되게 재밌는 거는 AI코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잘못 투자하셨다고 하면 손실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잘 가고 어떤 거는 못 가는데 밈코인은 전부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500%가 평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진짜 밈코인과 AI의 어떤 장이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든 생태계 비트코인이 주도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앞서서 이제 4월 중순까지 53% 정도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1월 달에 100만 원 넣으면 4월 중순에 153만 원 된 거잖아요. 굉장히 발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500% 올랐다고요. 그렇죠. 500% 올랐습니다. 엄청나군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번에 어떤 상승장은 비트코인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살아난 디파이 시장은 밈코인 때문에 살아났어요. 왜냐면 작년 말에 솔라나 기반의 봉크라고 하는 밈코인이 시장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에어드랍이 됐어요. 봉크라는 건 사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산 사람들한테 이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코인을 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봉크라고 하는 이 코인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시장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갖고 있는 어떤 여유자금으로 투자도 많이 하게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상승장의 시장은 밈코인으로 시작됐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디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아이트코인을 매수했었기 때문에 밈코인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2017년 2018년도에 코인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실 별 생각이 없이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시장이 규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게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고 뭐 배울 게 없어요. 공부해야 될 게. 그냥 코인 사면 돈이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사실 기대로 투자했던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22년도, 22년도에는 조금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에 좀 관심을 갖는 진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구현이 되는 시장이 21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디파이도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탔으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랑 다른 것들이 막 나온다. 디파이. 어? 갑자기 타이중아마 금융이란다. 그 다음에 갑자기 어? 뭐 가치가 불변하는 무슨 NFT가 나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사실 관심을 모아서 좀 올라갔던 건데 근데 2024년도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똑똑해져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식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게 그거죠. 어? 지금 이 시장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벤처 캐피탈밖에 없다. 벤처 캐피탈들이 자기네들은 엄청 낮은 밸류로 토큰을 투자해놓고 상장시킨 다음에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단번에 이제 수익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근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불공평한데 왜 불공평하냐면 블록체인 이념 자체가 공평함 아닙니까? 공정. 공정. 탈중화. 탈중화. 그 다음에 뭔가 투명성.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키워드로 돼가지고 이 시장이 커왔는데 이거랑 완전 반하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투자자들은 이 투자에 대한 플레이북을 다 알게 되고 결국 이 시장을 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랬던 이 이념 자체를 잘 담은 코인이 뭐야? 민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민코인은 누구한테 세일즈를 안 하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원래 가치가 없던 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밌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투자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냥 자기가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이 커다랬던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사실 민코인 시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민코인이 이렇게 좋은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VC가 투자한 코인들이 사실은 이제 유명세를 많이 타긴 하는데 그만큼의 일종의 개미 털기, 물타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상당한 불친을 얻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말씀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다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불만은 어떤 게 불만인지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를 때는 위아더월드가. 위아더월드죠. 뭐가 중요합니까? 탈중앙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계좌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왔고. 좀 냉정해지는구나. 그 불평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았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주체는 벤처 캐피탈이고 얘네들이 우리한테 비싸게 떠넘기기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 투자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VC 규제 자체가 1년 동안 토큰을 못 팔아요. 그럼 사실 이 파는 주체는 사실 벤처 캐피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탓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좀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보면 기존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게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닐걸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죠? 카카오페이. 많이들 사셨잖아요. 청약하시고. 그때 왜 청약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따상한다. 세배 간다. 가자. 가자. 사실 이러고 샀잖아요. 근데 그거 다 생각해보면 누가 팔았을 것 같냐. 다 주건사들이 팔잖아요. 결국에는 프리 시리즈 A 들어간 벤처 캐피탈들이 먼저 샀다가 상장시키면은 10배 이상으로 수익 보는 이 시장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지. 그럴싸한 논리에 됐던 게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개미 털기 한다. 이 어떤 내러티브가 사람들한테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금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설득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득이 막 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받구나. 그러면서 나온 기조가 뭐냐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안 한 코인들을 사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이 투심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이상해지는 거야. 2017년도로 가는 거야. 2017년도 우리 봤잖아요. ICO 투자.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갖고 대박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쪽박 쳤습니다. 족보 코인 가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났냐면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벤처 캐피탈들이 이거를 우리 대신 검증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개발할 돈이 없을 때 자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시들이 투자 안 하고 아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투자 실사도 이 사람이 어떤 개발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약간 혼탁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금융교육 특히 크립토 관련된 전문성이 엄청 높아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잖아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게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고 정보량이 많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동시에 검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성장하긴 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들이 밈코인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초적인 ICO 시절에 그런 시대로 가자는 주창하는 분들이 나온다는 게 조금 발전적이지는 못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래도 뭐 섹터별로 일단 밈코인도 일종의 섹터로 봤을 때 대약진을 하는 분야가 생긴다는 게 크립토 시장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단순 테마주처럼 그냥 약간 철새가 될까 봐 정치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저쪽에서 옆 동네에서 애기가 떴대 우리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들었긴 했거든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밈코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가 바로 게임스톱이었어요. 밈주식 있잖아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로어링 키틱. 그렇죠. 게임스톱 주식으로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 상대방에 있는 나쁜 기관 투자자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내로티브로 사람들의 집결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폭등시켰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미의 단결이었죠. 그렇죠. 개미의 단결이었고 사실 이 내로티브도 블록체인 내로티브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저쪽에 있는 기관 투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해서 저 사람 물리쳐야 돼. 뭐 이런 어떤 이념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사실 블록체인 내에서도 그거가 민코인에 더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를 속여서 코인을 팔아넘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파는 저 사람들이 투자한 코인을 사지 말고 아무도 사실 누가 개발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코인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딱 그걸 키틱팍하고 탁 갑자기 맞춰졌어요. 그래갖고 폭등을 많이... 사실 게임스톱도 이번에는 잘 안 됐잖아요. 약간 애매해졌죠. 처음에 잘 되다가 후반부에 약간 빠그라지면서 말이 잘 안 맞았죠. 좀 잘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밈코인도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큰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또 안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걱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 타마주로 가는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코인 시장에서는 하나의 약간 빅 트렌드이자 장기적으로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투자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다가 많이 가치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까? 밈코인이? 밈코인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다? 사실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밈코인 투자 해보셨어요? 밈코인 투자 해봤죠. 밈코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보이면서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면 밈코는 이게 예측불가합니다. 예측불가하기도 하고 근데 좋게 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번 시장에는 게임이나 사람들이 직접 사용을 해볼 만한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작년 생각 저번 시장 생각해보시면은 가장 먼저 엑시 인피니티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PC에서 게임을 하면서 토큰을 받으셔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었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NFT를 사가지고 프로파일, 자신의 어떤 SNS 프로필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또래 집단에 속하는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M2이라고 해서 이제 걸으면서 코인을 받는다, 뛰며 운동하면서 코인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저번 시장에 사실 시장의 원동력은 컨수머 섹터였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섹터. 소비재 같은 느낌. 소비재. 지금 시장은 이 컨슈머 섹터가 하나도 인기가 없어요. 하나도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 못 받고 있고. 근데 이 컨슈머 섹터가 이 블록체인에서 하는 역할이 명확해요. 신규 유저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면은 자금이 원활하게 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 시장이 점점점점점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 있는 사실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슈머 앱들이 소외받고 있고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컨슈머 섹터가 하는 신규 유저 유입. 그 다음에 자금의 활성화를 누가 해주고 있냐라고 봤을 때 밈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장은 이 밈코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했던 자기를 꾸미는 그런 PFP로서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토큰으로서의 가격적인 요인의 확장 이런 것들을 응축한 게 현재 밈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밈코인을 좀 저는 요즘은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다른 앵글로. 그래서 워낙에 연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 밈코인부터 해서. 그렇죠. 트럼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 이런 거 나오고. 마더파더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밈코인이 대세가 올해는 되고 있는데 이제 밈코인을 저걸 왜 사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의 트렌드이자 그냥 하나의 분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기관을 통해서 나온 자금이 세팅된 코인의 성장을 보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만든 거다 보니까 확실히 계열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컨슈머 섹터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크립토 시장에 끌어당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금 원활하게 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슈머 섹터라는 단어에서 저는 꽂히네요. 이해가 되네요. 어떤 것보다 설명하기가 참 좋은 단어로 소비재 섹터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기관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기관이 좋든 싫든 시장에서는 악의 축으로 구분을 하든 어찌됐든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근데 대장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밈도 아니고 알트도 아니고 VC가 투자하는 코인도 아닌데 얘네가 기관의 먹잇거리가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크립토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겁니까 마냥?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0으로 수렴할 자산은 아니다. 이제. 이제. 이제는 이게 0원 될까? 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살 수요는 풍부하다 생각을 하고 사실 예전에는 진짜 0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블록체인 이 크립토 시장만의 이 감성이 조금 없어졌다.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의 비교 대상이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완전 별도의 자산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저도 방송하면서 사실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미국 장세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조금 감성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주식이나 다른 어떤 투자 어떤 리스크가 높은 이런 자산들과 좀 동일해졌다. 라고 좀 봐야 돼서 조금 그게 아쉽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게 금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디쯤 와 있을까. 뭐 은 정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표로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 정도 되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결국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 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억대 하나가 100억이 되는 시대가 올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시총으로 계산해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죠. 기존까지만 해도 말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교대상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비교대상군이 들어오면서 그 성장의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안 좋다. 일종의 틀에 들어와 버리니까 자본시장에서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면 성장세는 제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자산들의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사람들의 희망회로를 돌렸기 때문에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옛날에 배터리 나왔을 때 이 모든 세상이 다 전기차를 변할 것이 거기에 우리 배터리 소재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스몰캡 주식들이 엄청 크게 올릴 것이다. 이런 희망회로를 막 돌렸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사람 계산법이 이랬어요. 전체 테슬러의 시장마켓. 저게 들어가는 배터리가 얼마니까 계산해보면 코스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중소기업의 가치가 엄청 높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막 샀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막 돌려야 되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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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기차 그 때보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갈지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관들이 예측하고 기관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한계치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왜냐면 요쯤 되면 요거 돈 빼갖고 또 딴 데 투자하고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자체에는 좀 아쉽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계가 있으면 잘 못 간다. 한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거나 이 가치를 숫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갑자기 상황이 와버리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약간 하락 조정 장세도 일종의 비트코인 ETF가 잘 나갔었잖아요. 막 19일 연속으로 막 계속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기관들이 약간 자기들이 선거놓은 거를 이제 빼서 다른 데다가 돈을 투자하면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ETF 자체가 결국에는 개인들 뭐 기관들 이렇게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었고 이 금융시장에 좀 있었지만은 항상 그들이 플레이하는 법칙은요. 토큰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산이 10% 올랐다. 20% 떨어졌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자산의 가급 변동성을 그렇게 많이 팔로 파잖아요.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게 떨어지면은 가슴 아프고 올리면 너무 기분 좋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뭐 가격 하락이 왔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할걸요. 그럼 떨어졌어? 그러면은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요인만 분석해 이 정도로 끝나나요? 그렇죠. 아 어떻게 되고 있니? 보통 이제 텀이 길어요. 네. 보통 투자도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 우리처럼 한 달씩 쪼개서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옛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뭐 프록 트레이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야인부대 같은 그런 부서 빼고는 전부 다 길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손질 때리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떨어졌다고. 그렇죠. 특히 미국인 미국 그 큰 기관 현장에서는. 네.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희망회로 살짝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관이 보통 지금 비트코인 ETF 다 산 거니까 약간의 홍콩과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일정 수준의 자본을 투입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측면에서 들어온 거 맞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버터폴리오 분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트코인 자체에 어떤 수익성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수요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들어서 사실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별로 괴롭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정말 괴롭고 2003년도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거의 한 10분의 1토막이 됐나? 그리고 그게 한 1년 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스택스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1불 50센트에 샀나? 2022년도에 그게 50센트 이하로 가서 샀을걸요? 와 그러니까 제 계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천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이거 세 번 팔 뻔 했거든요. 참았습니다. 지금 팔아서 뭐하나? 진짜 지금 이거 팔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게 사실 복구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불까지 올라가고 복구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사실 지금 시장 센티멘트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고민할 장사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덤덤한 느낌이었고요. 알트코인이나 이제 좀 하락폭이 큰 좀 가벼운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죠. 저도 알트코인을 많이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솔라나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덤덤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알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비트는 이제 기관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눈으로 보이니까 수치적으로 그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 거시적인 시계열로 딱 놓고 이제 빼고 알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때 대응 어떻게 됩니까? 대응할 게 없어요. 이미 물렸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손절 라인이 끝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도 끝나고 더 밑으로 내려왔다? 더 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팔아서 뭐 할 건데?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약간 리프를 초기에서 하셨던 분들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를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보고 저번 주였군요. 저번 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가장 사람들 인기가 많이 끌었던 보고서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프토 투자자들은 끈기가 없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가격 상승분은 거의 상장사급으로 기대를 하시니까 굉장히 빠른 수익을 원하시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따따한 사항을 원한다. 그렇죠. 사실 스타트업 투자를 하셨는데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좀 기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알트코인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퍼포먼스 좋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스택스랑 세이였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택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다. 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떤 사업 분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비전 하에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 많았었고 세이 같은 경우는 병행 처리하는 EVM이다. 패럴러 EVM 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패럴러 EVM이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시한 세이가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해서 폭발적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 이들은 이걸 아직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 이동해서 이 코인 가격에 많이 빠졌을 뿐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때 약속했던 거를 시장에 내놓고 반응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게 또 맞는 거죠. 시간을 줘야죠. 사람들은 또 다른 가슴이 좀 더 부족하니 오늘의 주소는 더 부족하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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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모든 가슴이 그는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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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아멘